룸먼 왕자가 거짓말쟁이 공주가 훨씬 낫던 것 같은데?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되나? 어? 내 그거 어디 갔어? 그 우주인 우주인 어디 갔어 우주인 이 김형김순이 우주인이었나? 아닌데 얘 8번 볼인데? 우주인이 안 보인다? 우주덕 얘 뭐야 얘 언제 있었어? 호라이 호라이판 호라이판 호라이 가지고 싶은 분 Zent몬 쪼미봄탱 자비또 쪼미봄탱저기 쪼미봄탱저기 쪼미탱스러져있어 지크 지크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이거 어디서 하는거지? 설정? 아인데? 이름 어디서 짓니? 다 까먹었어 그새 아 탭키로 바꿀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컬렉션 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왓섭이 없네 호라이 호라이 지크 됐고 축하드립니다 또 이름 없는 우리가 또 어딨냐 여깄다 야 예 예 가지고 싶은 분 먼저 저희 화면 드립니다 5 4 3 늘새님 빨리 해야지 빨리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기다려 아직 더 나올 거니까 기다려 봅시다 늘새 보러 가자 늘새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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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콜님 수콜님이 좀 더 빨랐습니다 자 또 기다려 봅시다 아직 오리는 많이 나올 겁니다 어이 왜 이쁜데 어 아 여깄다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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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이니 얘가 외계인 오리야 외계인 오리 지금이니 미음이응님 내 기준으로 올라오는 제일 빠른 분입니다 어딨어 수콜님 어딨어 아 여깄다 와 레인보운인데 수콜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응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서 갖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오오 늘새 늘새 미끄럼 탔다 자 또 좀 기다리면 나옵니다 어 숯려울림 딱인데 숯려울림 그림 그리시는 분이잖아요 오 낙서오리 잘 어울리는데 자 자 이 얘 어디갔니 어 얘 어디가니 쟤 꼼이 곱탱 날아간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숯락을 벗었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 너무 멀리 간다 난 항상 외톨이야 외톨이야 따라딜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따라딜다라뚜 저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하러 갑니다 아 이제 또 시작이다 자 숯려울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숯려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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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달랐으면 좋겠어 그쵸? 약간 어땠냐냐봐 그런거 같으네? 장진성님 겁나게 울고있네? 아 나 어디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 헉 나는 성득 성득 음 근데 ㅁ님 어디있지? ㅁ님 아까 그 외계인 우리가 아까부터 안보여 어디 날아갔나? 그리고 그때 베.. 아 저기있다 베베 흐흐흐 맞아 히힛 톰 여기 딸기 딸기 오이 치크 제대로 건졌는데 곧 나옵니다 곧 곧 새로운 오리가 등장합니다 준비들 하시고 내가 지금이니 한 그 다음이야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내 눈에 보이는 첫 저요 흐흐흐흐 지금이니!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상한 고양이님 흐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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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흫 흐흐흐 아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내가 또 중복돼있으면 둘 다 빼버릴거야 내일일이 다 지금 확인이 안돼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야... 생일이야 귀여워 진짜 진짜 미친듯이 가지고 싶으면 유료로 유료분양도 받습니다 예약 받습니다 유료분양 저요를 이길 수 있는 무조건 다음 우리 찜콩 대신에 어떤 오리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야... 그럼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성의껏 뭐... 이걸로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갖고 싶은데 도저히 나는 저요가 지금 너무 안되는 분들 아이 선불 받죠 예 그럼요 대신에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들어도 갖는거야 어쩔수없어 그거는 못생긴거 나와도 어쩔수없는거야 어 얘 뭐야 어 불타올라 백락과 불타올라 이상한 고양이랑 어? 어디갔어 이상한 고양이 폭죽에 어? 어? 두벅측에 닿더니 내 몸이 타오른다 내 몸이 불타오르고 있어 누가 나 좀 꺼줘요 백점 만점에 백점 아 뜨거워요 저는 저요는 그런거 같아요 한마리 예약해주세요 얼굴이 송세라님께서 오오 예약 오케이 예약 받았습니다 송세라님 이치임 아 이거 올이 이거 괜찮은데 하는거 없이 하는거 없이 유료 분양하면서 대동강 물 파는거나 뭐가 달라 과연 다음 우리는 뭐 어? 백락과 떨어지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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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꺼질것이니까 와 불안꺼져 계속 불타올라 오 숨녀울 옮겨붙었어 숨녀울 숨녀울한테 옮겨붙었어 뭐야 이상한 고양이 빌런이었네 얘 어? 이거 흉기였네 이러다 진짜 죽는거 아녀? 어떡해 강성덕 아 나 강성덕오리 이거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얘는 부딪치면 그 부딪힌 애의 모습으로 바뀌거든 이게 나였어야돼 봐봐 이제 또 또 부딪치면 또 바뀌어 아 근데 성덕님도 유료로 분양 분양 받은거라 무료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유료분양은 표시해놔야겠어 어 안되겠어 어 안되겠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무료분양 받으신 분들 중에도 나중에 혹시 맘에 드는걸로 유료로 바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거 재밌는데 어디갔어 성덕 어 성덕이 안보이는데 강성 강성 여기있다 별표를 하나 달아줘야지 별표가 달려있으면 유료 유료 유료분양 받은 하트를 달까? 강성덕 바뀌었죠? 허허허 참여 우리랑 어 어 나왔다 나왔다 과연 딴딴 따라딴 딴딴 따라딴 따라딴 어딨니 새로우네 아유 우리 지크님 굳히기 뺏기기 싫다 어디갔어 근데 새로우네 지크님 슈퍼채팅 2천만 감사합니다 어 여깄다 이거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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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우네 얘다 오오 이거 괜찮은데 귀여운데 송세라님 갠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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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사이다 오오 송세라님 잠깐만요 어 별표 달아드리고 별표를 달아드릴까 핫뚤을 달아드릴까 핫뚤 별표 별표 별이 더 이쁘긴 해 하트보다 별 어디갔니 이따 별표 송세라 어 이쁘네 지크 어디야 지크 지크 붙이기 지크 별 아 좋아요 아 유료는 무조건 별로 하하 흐흐흐흐 흐흐흫 흐흐 예 라디오 좀 들어볼까 어 어 라디오 키기 어디있어 라디오 키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라디오 키기 설정이 있었나 음악 라디오 클릭하면 된다고요? 근데 왜 안되지? 내가 방금 클릭했었는데 안돼 그러니까 그때 막 뭔가 클릭해서 껐다 키고 했던 것 같은데 나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냐 조작키 아, MM 안되는데? 가까이서? 가까이서? 조메 안돼 M, M 눌러도 안돼 뭐지? 배경은 켜기 끄기가 M인데 음악이 너무 작아 아, 음악이 너무 작았구나 되네 되네 된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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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음악이 안 들려 자, 평화로운 오리마을 불타서 사라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계속 타고 있는데? 저 정도면 이미 저 정도면 이미 아니 수영장에서 어떻게 계속 탈 수가 있지? 어, 끌라면 또 특정 오리가 있어야 돼 근데 어차피 다시 불러오면 꺼진 채로 나올 거예요 날아가네? 걔도 다시 부르면 또 와 근데 또 지혼도 날아가 그럼 어쩔 수 없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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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이고 성덕이들 어 성덕이 날아온다 어 성덕이 날아온다 자, 어떻게 스크린샷마저 안 받았죠 아까 어디있니? 어디 계시지? 여기있다 자, 송새랑님 여기 세라오리 스크린샷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아니야. 내가 지금이니 해야 돼. 스켈레톤입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딜레이도 있으니까. 나는 딜레이 무시하고. 내가 지금이니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저요 나오면 하는 거야.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 제 거요. 아 뭐 만들어도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 자. 지금이니. 크림치즈. 스파게티니. 웨얼. 스켈레톤. 어딨니. 여기 있다. 축하드립니다. 스샷 받으세요. reibcritti니. soleil. 춤. BGM BGM 내가 트는게 더 낫죠? 내가 틀어놓은게 잔잔하게 요렇게 쟤 뭐야 이게 뭐지? 아 율를 뭔가 했네 머리가 무거워서 야 노을이 집니다 평화로운 우리 마을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다르케의 몸과 머리의 고통은 잊혀졌네요 그러니까 잊혀져야지 여기 누워있는거 봐 계속 누워있어 어떻게 영어로 된 닉네임이 잘 어울리네 폰트가 강성덕 강성덕 미끄러져 오면서 지금 칼라가 몇번이나 바뀌었어 한 두세번 바뀐거 같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오 불 켜졌어 우워 불이 켜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을은 평화롭습니다 다음날이 오늘의 생선 우리 마을이을 시작할 수 없는 날이 일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쟤 지금 UFO 오리도 안 보여 시작부터 안 보여 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유이포 패드는 어떻게 조정해야 돼 아랫동네로 가려면 호흡 지어서 힘들다 ㅎ ㅎㅎㅎㅎ 길타는거봐 유니와 올라간다아아아아아아! 나왔어요? 어디 보자 오오오오 허허허허헉 흫흫 뭐야아 전기오리 어... 얘는 뭐... 밤에... 슬멸 어떡하니 언제까지 타니... 자 전기오리 갑니다 지금이니! 햇살 영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았나 그럼 지금? 백락과정 그럼 이제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 아이 퍼플림 오리가 완전 기본 오리구나 다 받으신 것 같다 지금 계신 분들은 전부 탐정 근데 나는 별로 안 받고 싶은데 나는... 난 뭔가 좀 징그러운데... 얘는 꽥꽥 소리도 안 나. 봐봐요. 요마하 브레이터 일렉트로닛 빌런. 이상한 고양이 빌런. 아이 퍼플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누구야. 아이 퍼플. 율. 율 때문에. 아이 퍼플이 아니라. 율 때문에. 율 때문에 못 내려가서 머리 감겼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가. 앞차가 전복되면서. 어. 숨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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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사고 어떻게 보십니까. 몇 대 몇. 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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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 으아하하. 내려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율. 율 끝까지 중심 못 잡죠. 지클. 지클. 강성덕. 아유 성덕오리 어떡하지. 흐흐흐흐. 어 눈 온다. 우와. 이 배경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 바꾸나. 하하. 하하. 진짜 나는.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을 한 사람도 대단하고. 하하하. 이걸 계속하고 있는 나도 대단한거 같아. 락 시뮬레이터 그거까지 할 용기는 나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석구님들도 오 저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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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어..맨 어디 갔다 왔니 어? 분명 여기다 떨궜는데 그러니까 쟤는 밤에만 오! 이거 왓섭이네 얘 딱 왓섭이네 아 얘를 떨군건가 지금? 얘는 뭐 무슨 이벤트 그런 오리 같은데 얘도 좋은데 나는 그 모자 쓴 애 없나? 어? 어? 얜 뭐야? 얜 또 언제 왔어? 아 우와 이거 귀엽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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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겠습니다 유료분양 중복분양 허용하겠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두 마리까지 그러면 중복 분양하고 그 뒤로는 교환권으로 유료화 그렇게 갑시다 비용은 정하진 않겠습니다 재밌네 재밌다 아 웃겨 그리고 이미 있는 거 중에 바꾸실 수도 있어요 무료 무료분양 아이들 중에도 가능합니다 색 바뀌어? 그냥 조명에 반사되는 느낌 아닐까? 어떨 때는 되게 어둡게 나오고 어떻게든 밝게 나오고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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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불 꺼졌네? 재밌다 이거 왜 재밌지? 그래 가끔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정말 재밌을 때가 있어 근데 강성덕 오리는 유료분양 오리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도 못 건드리고 있는데 뭐 bgm 와 잘 어울린다 그죠 어? 쟤 꽃핀거 같은데? 미쳤다 얘 꽃도 피네 와 겁나 귀여워 아까 새싹이였는데 대박 어 냥이냥이 냥이냥이 오리 냥덕 그르게 이거야말로 이상한 고양이 아니냐고 변경은 유료 허허허허 이제 무료는 다 끝났잖아 흐흐흐 흐흐흫 땅파서 장사하나?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아재밋다 아니면 이거를 돈 주고 게임을 사서 다 자기꺼 하시던가 땅안파서 장사하나? 흐흐흫 아재밋다 아재밋다 땅안파고 장사하나? 새끼 3마리 따라다녀 미쳤다 아이고 진우님 5천원 감사합니다 어떤 어떤 오리로 드릴깝쇼 진우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에? 화분오리 화분오리가 있고 냥..냥덕 어디갔어 냥이오오리가 있고 아빠가 누구야 우와 아 진우님 고양이 선택하셨습니다 아 이상한 고양이님 아쉽네요 축하드립니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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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고양이 냥이 오리 어디갔니 여깄다 어 진우님은 어차피 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별을 제가 색칠된 꽉 찬 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딨니 어딨니 진우님 보러가자 진우님 어디 있습니껑 여깄다 우와 흐어 귀여워 냥이 냥이 야, 어떡하니? 와, 너무 귀엽다. 또, 또 혹시 다른 소리 내는 데 있나? 맛사바 한번 볼까? 에이. 맛사바 실망이야. 다시 날이 밟고 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다시 날이 밟고 있습니다. 자, 소리까지 다른 우리들은 진짜 유니크다. 그러니까 멀티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중에 혹시 산 분 계시면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게 멀티가 되는 건지? even depois 숲려울 왠지 까매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그림자였구나? 어떻개 아멘 와 이제 비행기 날아가네 강성덕 고세 고세 또 뺏겼어 와아 진짜 매력있단 말이야 강성덕 이름도 강성덕이냐고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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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까마놀이는 그..그걸걸요? 어디갔냐 정진상님이고 우는애 우는오리 우는오리 아니면 그 당구공오리 하나 있고 새오리 나왔다구요? 어디보자 어떤애가 나왔나 얜가? 얜 뭐야 명품이야? 애는 뭐 그냥 그냥 그렇네요 천으로 된 체크오리 색깔이 좀 더 연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시커멓다 비즈엠 잘 골랐다 나 흐흐흐 살떡이다 진짜 좀 밝은데서 보자 어? 좀 밝은데서 보자 쓰읍 그래도 딱 약간 버버리 느낌? 약간 버버리 느낌? 어 햇살형은 밝을 때 한번 보자 어떤가 아 눈이 빛나는거였구나 눈이였구나 저거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눈 아니야 뇌야 뇌 눈은 따로 있어 눈인줄 알았네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야말로 유에포 아니냐고 이거야말로 유에포 아니냐고 어 몸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 아 목소리 바뀌었으.. 달랐으면 더 좋았을텐데 막 이런거 후라이오리는 막 치이익 막 이런거 그죠? 감성덕은 뭐 맨날 바꿔입어 어 어떡해 귀여워 뭔소린가 했더니 불에 타는소리였어 꼭 타는애만 탄다? 뭐 종이 천 뭐 약간 이런느낌에 애들이 타나봐 부딪쳤을때 어떡해 얘네 너무 귀여워 어 나무 봐 얘도 타잖아 지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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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더불이 타나나아 여기 다 모여있어 어떻게 애들 여기 다 모여있어 어떻게 애들 또 올해 한 마리 나오겠다 파트 또 올해 한 마리 나오겠다 와 부궁찰떡이야 평화로워 울렁울렁 좀 안했으면 좋겠네 어 나왔다 과연 노멀하네요 노멀한 녹색 아이퍼플의 공반자 반려.. 어 쟤네 뭐야 얘네 왜.. 얘네 새끼친게 아니라 원래 그냥 얘네도 오리 하나로 치는건가 얘네? 얘네 왜 여기서 따로 놀고있지? 저 뒤에 새끼오리들 한번 보자 콜렉션에서 콜렉션 근데 뭐 따로 없잖아 그죠? 따로 없어 그럼 새끼친게 맞는거같은데 새로운 애 한마리만 더 보고 잡시다 어 얘도 너무 패셔니스탄데 너무 이쁜데 스포 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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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밑에가 있나봐 다 밑에 몰려있어 곰탱이 곰탱이 진짜 어디까지 간거야 곰탱은 다시 돌아올순 없는거야 곰탱은 곰탱이 곰탱이 곰탱 pytanie 곰탱 또 심지어 곰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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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글큰 오 이건 어떻게 하지 얘도 응? 똑바로 서질 못하네 애가 네 머리가 커요 얘는 겁나 커 더 큰 바이러스 뭔 소리야. 소리가 났는데 뭔가 식사라는 게 뭔가 났다는 느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곧 나옵니다. 네, 올려야겠.. 올릴게요. 별 건 없지만.. 원하시면 올려드리죠. 하긴 우리 애들도 제 다른 영상들은 안 봐도 이런 건 보더라고. 어.. 꽃까지는 따라할 수 없지. 그냥 색깔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과연.. 어떤 오리가 등장할 것인지.. 오늘의 마지막.. 오리.. 나와라이.. 나와라이.. 얼룩말이냐.. 뭐냐.. 난해하다.. 난해하다.. 강성덕 곳에 따라한 거 봐. 강성덕.. 현대미술 오리인가.. 뭔가 얼룩말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새끼오리들.. 귀여워.. 아까 따라다닐 때가 더 귀여웠는데.. 아까 따라다닐 때가 더 귀여웠는데.. 좀 귀찮아.. 안 돼요.. 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없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여기.. 저기.. 자..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덕시뮬레이더 자 다음에 나올 우리들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종종 이렇게 멘탈이 와사삭할 때 한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우리 일요일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잘자요 잘자요 잠깐 뭐 나온다 앗 뭐 나와 스페셜홀이 나왔어 아아 오와 우와 이거는 내 컴퓨터인데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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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소리 대박 파워 리셋 다 있어 너 심지어 순행이야 너 심지어 순행이야 순행에 그래픽카드까지 있어 대박 대박 또 힐링 하나 음 어 스페셜은 UFO가 모르다듬구나 한 번씩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얘 진짜 안녕 물 또 하나만 더 보재 진짜 그러다 밤 새겄다 아 얼마 안 남긴 했네 알았어 진짜 마지막 저거 근데 은근 오래 걸려 저거 나올 때까지 어? 제주어몽님 우리가 없는데 왜 내가 이제 다 받아 쪄 했는데 왜 전 없어요 안했어 고를 수 있는 건 유료뿐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왔는데 자 어떤 우리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진짜 딱 요거 보고 끈당 나왔다 뭐야 얘 플러스 뭐 강성도 바로 얘 뭐 건전지야? 뭐지 왜 플러스지 뭘 뭘 뭘 뜻하는 거지 뭘 뜻하는 거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나면 뭐가 있나 자 잘 봤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얘로 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얘도 나름 그린이니까 제주어몽님은 어디갔니 어디갔니 좋아 여기있다 제주어몽 진짜 다 드린거죠 진짜 다 드린거죠 좋아 좋아 자 스샷은 받을 기회는 드려야지 오리 표륙이 세계일주 뭐야 어디까지 갔길래 세계일주가 나오는거야 자 제주어몽님 스샷 받으시고 자 그럼 모두모두 좋은밤 되세용 갈자용 구매 감사합니다.